그건 안 해. 할 거야! 난 안 해.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. 신랑 신부 입장! 다음은 부부의 이혼 선언문 남독이 있겠습니다. 이혼 선언문? 브랜드! 아이씨... 난 이런 경우가 있다. 야, 만세이네! 짠! 아아! 모든 것, 전택과 집중해! 이를 때려치든지, 조과장처럼 가정을 때려치든지. 잘해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. 그 여자가 돌싱이래.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문자가 있는 건 아니야. 반대로 돌싱이 나을 수도 있다. 실패를 해봤으니까. 사진 좀 보여줘봐. 어때? 괜찮은 것 같아? 아, 이제 여기 있었네. 이거 내가 좋아하는 틴데. 뭐 하니? 그거 걸레야. 아, 이거 발레... 아이씨, 빡쳐. 빡쳐, 이씨. 빡쳐, 이씨. 빡쳐, 이씨. 빡쳐, 이씨. 아, 빡쳐, 이씨. 아, 빡쳐, 이씨. 아, 기분 좋다.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나? 아, 취했냐, 이씨. 너 완전 또라이랄 뿐, 너, 인마. 또라이? 두 분이, 둘 다. 나한테 왜 이러냐. 빠른다고 막 뛰어. 아이씨! 아이씨! 혹시 전 남편은 어땠어요? 개 같은 놈이었어요. 예? 가자! 으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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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녈rij Ta 그 전